다가가기에는 거절이 두렵고 홀로 있기에는 너무 외로운 우리 관계에 지쳐서 혼밥을 먹으면서도 기어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리는 마음 찌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를 찌르고야만은 뾰족한 가시 때문에 정작 가장 아팠던 건 고슴도치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입니다 지은이는 백영옥 아르테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의 작가로도 유명한 백영옥 저자는요 1년에 50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좋은 문장들 가운데서 고르고 고른 인생의 문장들을 소개하는 에세이입니다 문득문득 저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문장들을 꼼꼼하게 모아서 위로가 필요한 날에 해열제나 감기약처럼 처방해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백영옥 저자가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겐 내가 있지만 너를 기다려 혼자 외롭게 사는 고슴도치가 있었어요 그의 특기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기 고슴도치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어때? 외롭고 아무것도 확신 못하고 조금은 불안한 대로 그렇더라도 조금은 행복하지? 톤 텔레헨 고슴도치의 소원 중에서 조금은 행복하지만 조금은 불행한 하루하루 외로움이 파도처럼 일상을 덮치던 날 고슴도치는 동물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결심해요 걱정이 시작됩니다 걱정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은 동물들에게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고슴도치는 펜을 물고 뒷머리를 다시 극적이고는 그 아래에 이어 적었다 하지만 아무도 안아도 괜찮아 결국 고슴도치는 편지를 보내지 못한 채 서랍장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빈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하죠 난 혼자가 편해 나에겐 내가 있잖아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 가시를 보고 날 싫어하면 어쩌지? 가장 큰 걱정은 이거였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결국 고슴도치는 혼자 속삭입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 외롭지만 안전해 괜찮아 나에겐 내가 있잖아 가까이 하면 아프고 멀리 하면 외로운 고슴도치의 딜레마 어느 정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우리에게 적당한 걸까요? 고슴도치의 말처럼 외로움은 가시처럼 우리에게 속한 걸까요? 걱정 많은 고슴도치는 우리와 닮았어요 다가가기에는 거절이 두렵고 홀로 있기에는 너무 외로운 우리 관계에 지쳐 혼밥을 먹으면서도 기어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리는 마음 책장을 넘기다 고슴도치의 빛나는 가시를 바라봤습니다 찌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를 찌르고야만은 뾰족한 가시 때문에 정작 가장 아팠던 건 고슴도치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외로움을 슬픔이라 바꿔 부르고 싶던 날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고슴도치와 만난 건 이 말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죠 조만간 또 만나자 고슴도치의 초대를 받은 다람쥐의 편지에 적혀있던 말 저는 이 말을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 포근한 이불처럼 따뜻한 말에 고슴도치는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포근한 그 말을 솜이불처럼 덮고 고슴도치는 겨울 내내 평온했습니다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은 코끼리의 마음이라는 소설로도 유명한 톤 텔레엔 저자의 소설인데요 저자 백영옥은 이 고슴도치의 마음을 통해서 좋아요를 기다리는 마음이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 한때 눈물이란 한 번 울고 나면 상황을 잊게 하는 모르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그 감정을 카타르시스라는 그리스어로 명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그의 시학에 나오는 말로 정화를 뜻하죠 비극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마음을 순화해 평정심을 갖게 한다는 뜻이고요 사람이 평생 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의 한 육아 전문 웹사이트에서 3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후 12개월의 아기는 하루 3시간 3살이 되기까지 하루 평균 2시간을 웁니다 10살까지 일주일에 평균 2시간 12분 10대에는 2시간 13분 20대 이후에는 2시간 14분 우리가 7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인생에 16개월 동안 운다는 결론이 나와요 16개월이나 운다고 생각하면 참 긴 시간이에요 우리말에 속상하다라는 절묘한 표현이 있죠 내 몸속이 상한다라는 뜻인데 괴롭고 슬픈데도 눈물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몸속의 울음이 우물처럼 고여 썩을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속이 쓰릴 때 나오는 위산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솔도 어쩌면 눈물의 다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앞에서 울고 있다면 흐르는 눈물은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게 진짜 용기니까요 가끔은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죠 비 온 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일 거예요 항상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들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 울고 또 울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순화해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일 읽고 매일 쓰는 사람이 되는 일 조르주 심롱은 20세기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소설가로 평생 425권의 책을 썼어요 일설에 따르면 발자크는 하루에 50잔의 블랙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베토벤은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매일 아침 60개의 커피콩을 갈아 만든 커피를 마셨다고 하고요 무기어 자리거라로 잘 알려진 작가 해밍에이는 자만하지 않으려고 그날 쓴 단어의 숫자를 꼼꼼히 기록해 두었고 롤리타로 잘 알려진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부코프는 1950년대부터 줄이 쳐진 색인카드에 연필로 초고를 작성하고 그 카드를 길쭉한 파일박스에 보관했습니다 화가 프렌시스 베이커는 엄청난 양의 마늘을 먹었고 달걀 노른자와 디저트, 커피를 멀리하는 독특한 식습관을 고수하며 하루 6병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하지만 작업을 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사르트르는 창작을 위해 점심시간에 1리터의 포도주를 마셨고 매일 15g의 아스피린을 먹었어요 건강염려증이 있었던 피카소는 광천수나 우유만 마시고 채소와 어류, 라이스 푸딩과 포도 먹기를 실천했습니다 트릴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매일 2천 단어씩 썼고 조르주 상드는 성인이 된 후 매일 밤 20장 이상의 원고를 썼고요 리추얼은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특정 행위를 말합니다 메이슨 커리의 책 리추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크리에이터들의 일상을 놀라울 만큼 복원해 보여줍니다 이 책은 유명 잡지 파리 리뷰에 실렸던 작가들의 다양한 인터뷰에서 작품론을 제외한 생활론을 옮겨놓은 버전 같아요 영감을 줬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일 것 같은 예술가 대부분이 지독하게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점이 밝혀지거든요 심롱은 하나의 소설을 지필하는 동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옷을 입어야 했고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 밀려오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셔츠 주머니에 항상 진정제가 있었다 또 작품 하나에는 1.5리터의 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기 전과 끝낸 후에 체중을 달았다 메이슨 커리 리추얼에서 리추얼에 관한 기념비적인 명언을 남긴 이는 미국의 작가 필립 로스입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제 리추얼 중 하나를 소개할게요 쓰기 싫은 원고를 써야 할 때 읽기 싫은 책을 읽어야 할 때 잡초란 뽑아도 뽑아도 또 나는 것이라 매일 뽑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려요 농사꾼에게는 나중에 같은 말은 없는 것이고 내일 씨를 심으면 씨알도 안 맺히거나 씨알이 가늘어질 일이 태반이라고 말씀하셨죠 절귀를 귀신같이 지키는 농부의 성실함은 황무지도 비옥하게 만듭니다 제 리추얼도 농사꾼의 마음으로 매일 눈을 뜨자마자 책상 앞에서 이렇게 되내는 거예요 매일 읽고 매일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매일이 모여 좋은 책이 되게 해주세요 아님 말고요 아 쓰기 싫다 저자의 리추얼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잡초란 뽑아도 뽑아도 또 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뽑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마치 농사꾼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프로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의 조건 어제 공원의 풀밭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으며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네잎 클로버 찾는 법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고백하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네잎 클로버를 찾은 적이 없어요 일곱 살 때부터 줄고 찾아다녔는데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는 행운이 제게는 오지 않았죠 그 대신 무성한 세잎 클로버들만 자꾸 눈에 띄었어요 실망하는 제게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행복을 찾아낸 거야 엄마는 시무룩한 저를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네잎 클로버를 꼭 찾고 싶었죠 네잎 클로버를 찾느라 여기저기서 세잎 클로버를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회귀해서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행운을 찾기 위해 이미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행복을 지나치고 심지어 짓밟고 있구나 사과를 두 개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과를 한 개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한 개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그걸 깨물어 먹으며 사과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장석주 시인의 말에서 찾아보면 주위에 행복해야 할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고 젊을 때는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건강을 염려해서 컬러푸드와 유기농 음식을 골라 먹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뭔가가 소중해지는 건 그것이 내게서 멀어진 뒤입니다 공원을 걷다 보니 돗자리를 들고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분주한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구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 늘 저편의 잔디가 더 푸르고 촘촘해 보인다는 거예요 산책은 마음의 관광 리베카 솔릿의 책 걷기의 인문학에는 걷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녀가 말해요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요 한 장소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기억과 연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장소로 돌아가면 그 씨앗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장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이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은 마음을 두루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다녀야 하듯 마음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다녀야 한다 리베카 솔릿 걷기의 인문학에서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했다는 건 그 때문이겠죠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산책은 마음의 관광이라 불러볼만 하겠죠 속도와 효율성이 시대정신이 됐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빠르고 편한 신기술이 쏟아지는데도 어째서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만 할까요 이런 역사를 역생산성이라 부릅니다 이메일은 편리하지만 끝없이 스팸메일을 끌어들이죠 건조기 역시 편리하지만 필터를 갈아야 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기사를 불러야 해요 효율성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지만 정작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이 더 빠를 때가 많다는 것도 함정이죠 우리의 스마트폰에 가득한 사진과 동영상도 그래요 기껏 찍은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쌓아두기만 하니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한 시간 만에 제주에 도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도에서 배를 타고 가며 스쳐온 바다 풍경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말고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면 제 이름을 소요라고 지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거는다는 건 제게 늘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저도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걸으면서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질 때가 많아요 오늘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백영옥 저자가 던지는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레오의 책 읽는 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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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